알아서, 잠깐만 빨리 해야 돼. 어? 빨리 옮겨줘야 돼. 알았어요. 자, 그거 어때? 그거 어때?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단독 경력 금지. 눈이 안 보여서. 줄에 걸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물을 좀 뿌려서 쌀을 불려야 돼. 깜빡했어. 쌀을 좀 뿌려야 돼. 오케이, 오케이. 저기 나무를 갖다줘. 그리고 이걸 깎아야 돼. 제가 할게요. 정민아. 이건 뭐예요? 미안한데 여기다가 쌀 떨어뜨리지 마. 아, 예. 되도록이면. 벌써 떨어뜨렸는데. 아, 그러니까. 많이 화나신 것 같은데요. 아니야, 아니야. 거기를 구워야 되니까. 야, 근데 너무 라이브 긴장하지 말고. 야, 앉아, 앉아. 이게 라이브가 잘 되면 나중에 우리가 그 해적편. 시리즈로 좀 가야지. 진짜 하늘 올라가다. 산적 해적. 이제 1분 전이야, 1분 전. 1분 전입니다. 준비해. 아, 두두두. 야, 야. 안녕하세요. 야, 근데 우리가 이거 요리를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데. 최대한 빨라지. 우와. 7,000명 넣었어요, 7,000명 넣었어요. 1, 2, 3, 2,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밥 한번 먹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밥 먹어요. 함께. 마음만은 함께하면서 맛있게 한번 식사를 먹어보자. 맞습니다. 여기다가는 우리가 오늘 뭘 할 거냐면요. 부대찌개. 부대찌개. 자, 그리고 여기는 아까 밥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고기하고. 수박고기. 달걀프라이. 와우. 자, 그리고 밥을 말이죠, 우리가. 한 1시간 됐습니다. 여기다가 각자가 원하는 토핑을 얹었어요. 아, 많이 얹었어요. 저는 고구마. 저는 무밥. 무밥. 저는 감자. 버섯, 피자. 저는 미리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아, 맞아요. 밥이 타든 아니면 질기든. 그대로 그냥 먹겠습니다. 뭐 질든 그냥 갑니다. 라이브입니다. 자, 가마솥 언박싱.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자, 우리 석보이가. 아, 뭐? 갑니다. 빵! 빵! 아, 안 보여. 아, 안 보여.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안 보여. 아, 안 보여.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안 보이는데. 좀 퍼볼까요? 일단 이게 날라가면 이걸로 좀 담아야지, 담아야지. 오, 해석 잘. 너무 잘 됐어. 이야. 아, 미어. 흰색. 다행입니다. 자, 일단 주걱으로 한번 풉시다. 쭉 파야지, 쭉 파야지, 밥을. 이야! 보여드려, 보여드려. 이야, 여러분들 밥이. 보여드려, 밥이. 이야, 잘 됐다. 파마솥 밥이에요. 잘 됐어요. 잘했다, 잘했어. 밑에 누룽지 짱 앉았습니다. 이야. 갑자기 여기서 산신력 나올 것 같다고 지금. 감자, 감자, 감자. 내 감자. 감자. 우와. 네. 아까 해보니까 저게 연기가 너무 매워가지고 불할 때는 좀 잠시. 저희가 이거를 좀 할게요. 아, 해야 돼요. 이거 써야 돼요. 아, 이거 해야 돼. 죄송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니, 진짜 이게 조금 약간 그렇더라도 안 매워서. 매워, 매워, 맵다라고. 이게 아까 해보니까 너무 매워가지고. 우와, 저게 훨씬 낫네요. 약간 눈 너무, 눈물. 와, 근데 이게 눈이 안 매워, 진짜 이게. 아, 지금 제주도에서 이효리 씨도 라방을 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 진짜? 오, 진짜? 혜리야! 혜리야! 야, 혜리야! 혜리야! 내 친구! 야, 혜리야! 상순아! 잘 있냐? 안녕하시죠? 어? 저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다고 했는데. 혜리야, 네가 한번 저기. 의학 좀 질러줘! 의학 한 번 저기, 기 한 번 죽이겠다는 여기. 대푸콘 오빠 오늘 안 왔어? 부콘이는 지금 아직 안 와. 오빠인가? 대푸콘이 오빠인가? 동생인가? 동생이면 네가 부담스러울걸?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아, 진짜? 응. 나 만나보고 싶은데. 또 의학을 질러가지고 기를 죽여. 기를 못 죽인 사람들이 몇 명 있냐고 그러니, 연예계. 근데 왜 제 기를 죽이 질러 가는 거예요? 아무튼 탑스타 만나고 싶습니다. 혜리야, 너도 저기 상순이 밥 먹었냐? 그러니까 같이 먹으면 좋겠다. 아니, 같이 드시면 좋은데. 제주도 한 번, 제주도 한 번 가면 있겠다. 날 따뜻할 때 한 번 가야지. 지금 이효리 씨가 가서 셋 다 기죽이고 싶다고. 예고, 예고인가요? 혜리는 애정표현이에요. 예정표현이지, 알죠 알죠. 바로 이거 또 해드릴게요. 이 부대찌개는 햄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맑은 스팸탕 아니냐고. 선생님, 지이탕이 뭐예요? 지이탕이라든지. 아니, 아니, 아니지. 고추장 아직 안 들어왔어요. 김치를 일단 제가 봤을 때. 김치를 넣어야죠, 김치를. 김치를 통으로 드시는 거잖아요. 통으로, 통으로. 신김치를 한 번 가운데 한 번 그냥. 맞습니다. 바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맛 아시죠? 우와. 넣어야 돼요. 네, 넣어야 돼요, 넣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 콩을 넣어야 됩니다. 콩을 싹 넣어야 됩니다. 넣어야죠. 부대찌개 통 빠지면, 그죠? 제가 이제 의정부에서 부대찌개 좀 먹어본 사람으로서 네. 부대찌개 햄 있잖아, 그거 소세지. 네. 이거 이제 어느 정도 끓기 시작하면 거기다 넣으면 돼. 오케이. 자, 그리고. 아,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가 부대찌개 양념을 안 해놨는데. 양념요? 부대찌개. 부대찌개. 이거 이제 고기. 사막고기랑. 지금 우리가 세팅을 다 해놨어야죠. 양념이 없잖아. 고추장 있냐? 고추장. 잠시만요. 형, 청양고추 있어요. 청양고추, 홍고추. 고춧가루 있어요, 고춧가루. 이거 카놀라 유네? 네? 형, 버섯, 버섯. 새우젓. 안 되지,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죠? 새우젓 아니지? 짜요. 고추장 있습니다. 넣어, 넣어, 넣어. 고추장 있습니다, 고추장. 그리고 고추장을 조금 넣을게요. 딱 이거 한 두 스푼. 고추장 일단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어떤 분이 고추장 넣어놓으라고. 벌써 넣었어요. 고추장이 조금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한번 리허설을 해 보고 하는 거라 굉장히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리허설을 했는데 이 지격이냐고. 다 쫄고 있어요. 이거 어떡하냐. 뭐 지금 난리 났다고 지금 다들 살려내요. 살려냅니다. 보고 계시는 5만여 명이 넘는 유저분들과의 약속입니다. 네. 진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봅니다. 얘기 좀 해 주세요. 라면 넣습니다. 이거는 이제 들어가야죠. 이쯤에는. 지금 뭐 불이. 위에 저. 양파 있어, 양파. 이야, 이거, 이거. 그냥 넣는 거예요. 그냥 넣는 거예요. 그냥 넣는 거예요. 야, 좀비야. 이거는 그래도 좀비야. 야, 반을 잘라서 두 개를 넣으면 어떡해. 그래도 아... 자, 팝업 맞으세요. 야, 이게 언제 있냐, 이게. 아, 예. 눌러서 깨요. 아니, 근데 이거. 잠깐만, 이걸 좀 올리려면. 안정적으로. 자, 됐어, 됐어. 자, 우리가 이제 들어서. 잠시만요, 예. 뜨거워요. 잠깐만요. 형, 잠깐만요. 잠깐만요, 형. 아니, 아니, 아니. 세 명이서. 세 명이서. 안 돼, 안 돼. 두껍게 잡아. 아직 잡지 마. 여기 발 걸려서 넘어지면 그냥 끝이에요. 야, 야. 혹시나 우리가 엎어서 끊어지면 바로 방송 끊어요. 그리고 혹시 그렇게도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엎어지면 끝입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형, 좁게 잡을 거야. 넓게 잡는 게 왔잖아요. 잡아, 잡아. 여기, 여기, 여기. 누가 더 잡았어요? 나 잘 잡았어요. 나 못 잡았어요, 잠깐만. 나 잘 잡았어요. 지금 좋아, 좋아. 지금 분위기 좋아요. 많은 분들 기도해 주세요. 됐어요? 자, 자, 찾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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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야, 야, 야. 눈이 안 보여, 눈이 안 보여. 나도 안 보여, 안 보여. 세 명으로 가, 옆으로 가. 야, 다시 가야 돼, 다시 가야 돼, 다시 가. 자, 눈이 안 보여, 눈이 안 보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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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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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눈이, 자, 잠깐만. 내가 그래서 이거 한 거지, 형. 아니, 잠깐만. 그걸 해야 되겠어. 자, 죄송합니다. 눈이 안 보여서. 형, 다 불어요. 아, 이건. 나 고드람 좋아하는데. 알았어, 잠깐만. 빨리 해야 돼. 어? 빨리 옮겨줘야 돼. 알았어요. 어, 어. 자, 그거 어때? 그거 어때? 그거 어때? 그거 어때? 아, 씨. 형,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단독 경독 금지. 아, 단독 경독 금지. 자, 눈이 안 보여서. 아니. 자, 줄에 걸려서. 자,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형이. 하나, 둘, 셋. 거리를 얼마 안 됩니다. 거리를 얼마 안 됩니다. 나부터 가, 나부터. 나부터 가, 나부터. 종민이 먼저 오고 이렇게 삭 들어와. 오케이, 조심, 조심.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얹지면 돼. 아니, 가운데, 가운데. 왼쪽, 왼쪽. 그렇지, 그렇지. 조금만,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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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킹. 도킹 성공. 드디어. 드디어 우리가 부대선 해냈습니다. 11분 덕분입니다. 기적입니다. 5만 분 덕분이에요, 5만 분. 알라뷰스 오머치. 잘 됐다. 라면 코드 코드해야지. 한 사람씩 한번 먹어볼까요? 우리 종민이부터. 김민이도 라면 좋아하죠. 이게 지금 김치, 여기 햄, 라면. 삼합입니다, 삼합. 예, 예. 조금만. 너무 뜨거운 거 같아. 너무 안 뜨거워, 이게. 그렇게 해, 저기. 맛있지, 맛있지, 맛있지. 맛있지, 맛있지. 너무 맛있다. 잘 나오지. 맛있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다, 이거. 야, 혹시 라면은. 아, 퍼져. 너무 맛있지. 우와. 라면 안 퍼졌죠,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라면 안 퍼졌고. 응. 라면하고 조금만 좀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다. 참. 조금만. 참. 잘 나오지. 참. 참. 굳이. 참. 참. 자 우리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연인상황극 한번 가볼게요 부대찌개 먹어보세요? 약간 오늘 좀 지친 날이에요 근데 오늘 부대찌개를 같이 먹기로 한 날이에요 우리 북거리부터 네 자기야 자기야 많이 힘든 일 있었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좀 어떻게 먹고 얘기하자 헤어지기 직전이야 남자친구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먹고 시작하자 그러면은 그러면 안 되지 무슨 일인데? 뭐 안 좋은 일 있어? 뭐 안 좋은 일 있어? 그러니까 종훈아 네가 먼저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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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왔어? 왔어 빨리 밥 먹어 안 먹어 내가 살아났잖아 누나가 하난대로 하는데 누나? 현상이에요 누나 이거 한번 먹어봐 어? 먹어봐 진호? 난 먹는다 자기야 봐봐 저 옆에서 먹잖아 자기야 저는 부부예요 부부 아 부부예요? 네 여보 많이 힘들었지? 아니 그러니까 나 미안해 오늘 저기 그냥 집에 계속 있었어 당신 올까봐 내가 좀 부대찌개 좀 끓여놨거든 아 왜 또 화를 내 아니 진짜 같은데 그렇게까지 얘기할 거야 진짜 부대찌개가 당길 때가 있잖아 그래서 저녁은 내가 한번 끓여봤는데 왜 아 싫어? 정말 싫어하나 본데 알았어 알았어 들어가 먼저 들어가 들어가 좀 쉬어 쉬어 나 뭐 좀 먹고 있을게 그게 넘어가냐고? 이런 일 있었어 이거 지금 있었는 일이야 아니 근데 이거 라면 불잖아 이건 버려 이거를? 그렇게까지 얘기할 거야 진짜 이거 리얼 아니에요? 아 부부의 세계가 아니라 부찌의 세계라고 사랑과 전쟁 부대찌개 편이라고 이쯤에서 사돌박이 한번 구울게요 드디어 그 오늘의 주인공 입장합니다 진짜 청아하다 아 청아야 자 파김치도 좀 파김치도 구워요? 지금 이거 다 5만 분이 있으면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보고 계시죠 자 일단 자 우리가 또 저기 한번 이 김치에 파김치에 싸가지고 드셔보세요 먼저 요거 파김치도 좀 구웠거든요 한번 제가 먹어드리겠습니다 파김치 너무 맛있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와 음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것 같다고 아 감사드립니다 요겁니다 차돌박이 아 아까 우리가 좀 약간 이거 대박이 났어요 왜요? 아까 그 연인들 다시 한번 불러달라고 맞아요? 차돌박이 집으로 갈게요 아 근데 저기 여보 아 나 솔직히 말해 오늘 당신 때문에 온 거잖아 나 오늘 지금 고기 땡기는 날이 아니었는데 아 어제 저기 당신이 너무 짜증내길래 아 그렇게 또 할 거야? 아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냐? 알았어 알았어 고만해 알았어 고만해 오늘 그냥 먹자 먹어 어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진짠데? 아 내가 뭘 그래 그래 사랑해 사랑한단데 왜 요 그래 입 다물고 내 고기만 딱 그럴 테니까 어? 하지마 끝 형수님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뭔 일 있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일어나기 때문에 해드린 거예요 라방 덕분에 우리 아드님도 밥 다 먹었다고 아 잘됐네 제가 알죠 저희 집에도 아이들 있잖아요 어떻게 잘 드세요? 밥을 먹이려면 진짜 힘들거든요 왜 그러실까 왜? 뭘 좋아하신대요 누가요? 도련님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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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옷을 입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인 것 같잖아요 딴 거 좋아하세요 아니야 이래요 자 그러면 후라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먹어요? 네 와 이 후라이는 되게 먹어야 돼요 이거 와 괜찮죠 다르죠 불맛 나죠 와 와 이 후라이는 반숙입니다 형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타뜨려서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맛있지 와 흰자는 따뜻한데 노른자는 시원하고 와 와 와 뭐라고 그랬냐 이거 노른자가 시원하다고요? 노른자가 시원하다고 아니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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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 폭격으로 네 가운데에다가 마이크 놔두고 하 진짜 마지막 입가심 예 자 한번 와 와 입가심 다 했다 지금 와 입가심하다가 입 다들 헐겠다고 와 음 여러분 오늘 밥 한번 먹자였는데 네 다음에 또 밥 한번 먹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청해주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남은 시간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밥 한번 먹어요 밥 먹어주세요 이빨anstfy 은비